오늘도 할머쨍이 스타일이 떴다 최고의 한 컷을 잡아라 포토그래퍼 남인규 할머쨍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유진 먼저 할머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의상을 고른 후 메이크업 도구들도 가지런히 정리되면 1차 준비 완료 이제 할머니의 고운 얼굴을 꾸며드릴 시간인데요 머리털 나고 이 나이 먹도록 남이 하지는 화장품 처음 쓰는 거야 그전에 결혼할 때도 내가 하고 하고 다 그렇죠 그때 못 살았을 때니까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늘 우아한 한복 맵씨를 자랑하는 할머니를 위한 맞춤 메이크업이 진행됩니다 아 기분 좋아 어머어머 이게 누구신가요 할머니 맞으세요?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자 이제 야외 촬영하러 출발해 볼까요? 작가님 오늘도 멋진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한풀 꺾인 그날 오후 꽃처럼 활짝 피어난 할머니를 위해 특별 화보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드디어 결혼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